화이팅! 펴! 그냥 안으로 스윙을 할 수 있잖아 전체 팔로 스윙을 하라고 그러니까 달로 뻗었을 때는 꽉 부족한 부분은 뻗었어 그래야 되는데 꼭 그냥 백스윙을 해서 갈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 여기서 일로 한 번 더 줄까? 그리고 팔꿈을 줄까? 그런데 슈트는 어떻게든 가서 된다니까 네가 준비를 굳이 막 꽉 안해도 슈트는 어떻게든 들어가서 댈 수 있어요. 보통만 여기서 오른발로만 잡고 있어 그런데 너무 슈트 쪽에 많이 의식을 하면은 또는 이쪽이 배워지지 이쪽은 실험했는데 슈트 봤을 때 만약에 그냥 엉성하게 하는 슈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럼 그럼 일단은 되는게 중요한거지 포핸들이 포핸들은 준비가 안되면 못하잖아 소개를 잘 틀고 포한도 포함됨이 포핸들이 포핸들의 2단계 2016년 해냈 비니 시스레 있는 순둘 이정도 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